1, 2, 3 2, 3 2, 3 2,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Hi. 안녕하세요. 슬퍼입니다. 하자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라이프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불고.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안 나온대요. 아니, 앉아주세요. 나온다. 나온다. 민족 대명절! 오늘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그쵸? 저희가 뭐 가만히도 아니고 맞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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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다행 사과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석이 또 황금 연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황금 연휴 저희 뭐합니까? 바로바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이제 또 추석이 일을 하라는 얘기에서 미리 촬영 오늘 날짜 9월 24일 저의 생일이죠? 그쵸 9월 24일 한지 시간 1시 50분! 촬영 당일 네 그러니까 빨리 촬영하고 저 생일파티 하러 가야 되니까요 네 오늘 산적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산적? 산적 스펠링 한번 대주세요 산 시옷 아 에 에 산적 저희가 이제 산적을 근데 만들거잖아요 네 그냥 만들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수현이 형을 두들겨 패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산적이 돼서 산적이 돼서 야 야 야 이렇게 하잖아 너 끝났어 저희가 산적이 돼서 제가 또 이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네 산적의 재료를 한번 정해보는 팀이라고 해서 3대3으로 네 아 그리고 진 팀은 산적 분장이 있대요 갑자기? 갑자기 우리 이거 끝나고 스케줄이 있는데 갑자기? 아니 오늘 말고요 아 오늘 말고요 우왕 때 우왕 갈 때 산적 분장으로 왜 자기 무덤을 퍼세요 큰일날 소리 하시네 한번 만들어보죠 네 이렇게 팀이 나눠줬는데 네 좋아요 이쪽 팀은 태웅, 세빈, 수현 팀인가요? 네 맞아요 일부러 일부러 견제하시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재료를 또 나눠야 되니까 네 재료를 그냥 나누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바로 바로 기차 기제 뭐죠? 제기차기 네 맞아요 제기차기 제기차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제기차기를 먼저 할까요? 네 제기차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제기차기 네 저희가 이렇게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봤어요 네 네 여기서 여기로 장소가 네네 조금 연락하셨죠? 연락하지만 제가 한번 또 여기서 이제 기차기제로 오케이 제가 또 최고의 그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차기제 기차기제 많이 했잖아요 아 못했어요 처음에 한번 받으세요 알았어 그럼 1대1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선발대 먼저 선발대 저희 팀은 리더 리더 심상해 아 그래 상현이 나와요 제가 나와있습니다 아 그래 상현이 리더 잡는 막내 그래 태빈이 리더 잡는 거 언제 만드는 수현이 형이 수현이 형이 들어오기 전 맏형이었던 수상해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우와 우와 이긴 사람이 이렇게 역시 맏형이라고 또 야 형 감사합니다 진행해봐 해봐 좀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가겠습니다 연습 없죠 없어요 야 풍향을 느껴 풍향을 느껴 준비 시작 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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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끝났다 6개 5 5 어 이거 우리 막내가 어 등등 우리 막내 형 무조건 베이컨부터 그래 베이컨 소시지 나 햄도 좋아 이랬는데 상현이 형이 수부력 발동해서 7개 할 수도 있는 거야 너네 시작 하나 둘 오 야 한 발만 인정되는 거 아니야? 두 발대 아 두 발대 아 근데 근데 좀 성희를 보여야지 형 아 오케이 성희를 보여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뭘 한 번만 다시 상현이 형이 이래요 재료는 햄입니다 햄 햄 햄 햄 아 형들이 햄 먹고 싶어요 일단 야 야 상호야 끝내라 상호야 끝내버려 야 운 좋게 다섯 개만 치자 형 참 기차 기재 기차 기재 기차 기재다 기차 기재다 기차 기재 오케이 레츠 고 기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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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보다 못했네 빨리 부어요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죠 이분이 문제인가? 괜찮으세요? 풍만 좋아 야 이게 제기가 반밖에 없는 거야 야 이게 제기가 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네 앉았거든 다시 할까요? 아니 야 풍향을 느껴 지금 안 부려요 시 작 풍향을 느낀다 야 아니 호호 동점 제기 내가 제패한다 아까 기승수 졌잖아 자 우린 뭐 먹냐 두 번째 뭐 근데 근데 그 알지 산적에는 단무지가 필순 거 알지 단무지는 필수에요 단무지가 필수야 하나 둘 셋 단무지 제기의 시인 유태웅이냐 아니면 비채속도 내리기 Dent miy 이거 신인 백설 때 참고 안 참았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게 더 좋네 마지막은 솔직히 두 판 저희가 이겼으니까 그걸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운이 안 좋다 먼저 하면 부담감이 없어서 괜찮아요 맨날 주말마다 청학도 가가지고 빨리해 갑니다 왜왜왜 끝 끝 끝 끝 왜왜왜 일단 던지는 순간 아니 던졌잖아요 이렇게 기운을 한번 주려고 그래요 형아 믿어 빨리하자 아프잖아요 기운이 안 좋다 수영이 망쳤다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끝났다 이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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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짓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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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를 골라야되요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가위바위보로 해서 정해야되요 신문이 있구요 안내 안내 안내문지인가 가위바위보 아니다 밀렸다 지치짓따 지치짓따 야야 리더 대 리더 리더 대 리더 한 명도 못 이기고 지면 끝나는거다 내가 아까 재기차기 두개 한거 알지 알겠어 알겠어 18개 한거 알지 안내매진거 가위바위보 어떻게 이익을 해버렸는데 저희는 신문지로 가겠습니다 신문지! 저희가 비포 비포 맞나 이거? 렛츠고! 신문지 이기려면 비포밖에 없어 비포 두개 겹쳐서 만들 수 있는 사람 많이 접어봤어요 형? 딱지 좀 접어보셨어요? 나 완전 많이 접어봤지 지금 딱지를 하나 만드는거죠? 너 저기 앉고 그것까지 접어봐 나머지 4장 4장인데 하나 승리를 향한 승리를 향한 아 자 이렇게 해서 딱지를 다 만들어봤어요 네 힘들었다 빛 지금 바닥에 얼마나 문댄거야? 아니 너무 큰거 아니에요? 비포 딱지 자 한번 가보시죠 할게요 이렇게 하면 풀릴지도 모른다 바로 넘어가는거 아니야? 모르겠다 바로 넘어가는 거 풀리면 안된다 어 생각보다 안넘어 가자 가자 센데? 이럴때는 그냥 풀려버리게 풀어 풀어 세게 쳐 근데 인간적으로 그런 공격은 안되죠 아 더 스파이지 아니 안 끝나 저 할게요 저 할게요 불릴 때까지 싸우는거야 우리는 할게요 절대 안넘어 이겼다 이겼다 야 비포가 짱이야 야 이거 우리의 무적 딱지 우리의 무딱 우리 베이컨이나 맛살이나 베이컨, 오뎅, 파 그렇게 종이가 바람에 다 날아갔어 베이컨, 오뎅, 파 자 한번 만들어보죠 이제 네 만들어보죠 저희가 세팅을 다 했잖아요 버섯은 뭐에요? 버섯이랑 이거 남은거는 공통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저희가 만약에 졌으면 그냥 이것만 먹을 뻔했네요 자 여러분들 청결을 위해서 이제 위생장갑을 하나씩 다들 산정 먹어보셨죠? 저는 추석 때 엄마랑 할머니 많이 도와드렸어요 이걸 산적이라고요? 네 일단 가운데에 단무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 가운데에 꽂지 저희는 가운데에다 꽂지 않고 한 2쯤에다가 아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끝에 2개 어 2쯤에다가 원래 아시죠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야 그것도 그렇게만 그렇게 하면 안돼 왜왜왜왜왜 원래 산적은 이렇게 두개는거든요 왜 단무지가 들어와야 두개를 꽂아서 두개를 꽂아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빼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또 미적 감각 그런게 또 필요하니까 색감도 중요하다고 색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망도 하나 넣죠? 초록색? 초록색 갑자기? 아 피망 넣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햄이 이게 어때요? 여기 더 여기 꽉꽉 채워줄까? 햄 좋아하세요? 햄 좋아하세요? 맛살 좋아하세요? 햄이 좋아하세요? 햄이 좋아 햄 좋아하세요? 햄 좋아하세요? 너무 덥다 이거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비주얼 봐봐 쇼옥해다 쇼옥해다 쇼옥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쟤네 뭐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베이컨 하나 구워 먹을 거 부침가루 부침가루 이거 맞아요? 리얼리? 떨어트려야 돼 됐다 됐다 했잖아요 네 털어주고 일단 계란물을 적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맛있겠다 뭔지 알지 이거 부모님들이 해주던 그 계란물 근데 이렇게 구워야 될 거 같아 이렇게 응 했어 자 이제 구울게 네 자 우리는 예술 꼬치 갑니다 정정 원래 구울 안 했어요 야 부을 거면은 같이 붓지 아까운데 있을 때 이게 너무 형 크림장 깜짝 놀랐어 부여 대단하다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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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예요 간다 아 뭐야 오뎅을 하나 더 넣어? 응 너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형가 오뎅을 좋아하거든요 기름 부었어? 응 부었어 부었어?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이거 못 넣을 거야? 이거 못 넣을 거야? 예 부어! 아우 예뻐 골고루 골고루 야 아니 왜 이렇게 못 부어 이거 맛은 있어? 음식점 안 돼? 음식점 안 돼? 계란말이 좋은 점 아니에요? 이게 파랑이도 해당 우리 접시에 할 가지랑이 잠자에 줘봐 접시에 줘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정에 끊지 않네요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 꼬은 거 내가 꼬진 거 막 구워봤지 내가 직접 꽂아봤나 이거 아니 이쪽 팀이 문제나 다 꽂아놔요? 이쪽 팀 문제가 다 흐물흐물한 거라서 베이콘도 그렇고 고딩도 그렇고 산적이 좀 안 좋은 재료였어요 안 좋았네요 좋지 못했어요 결국은 결론은 우리 팀이 승리 주의입니다 잘 축하하십니다 여러분 저희처럼 이렇게 화제 조심 항상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어머님들 도와서 꽃이 만들어보고 즐거운 한강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다이어트 스포츠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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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유자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이거 내가 말했잖아요 열심히 해라 망했다